이 사주는 갑대원의 검사가 된 사주입니다. 게일관 자신이 무계합으로 무언연 국가권력과 청관에서 합하고 지지해서 갑인시 상관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연과 인호합으로 합하여 권력에 대한 욕망이 매우 강합니다. 경신월과 축일지는 경쟁세력인데 자신의 능력과 권력을 이용하여 포국을 만들어 통제하였습니다. 임술대원에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지만 개혜 대원 10년 동안 사법고시에 합격하지 못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개혜 대원은 갑인시와 무언연의 인술합포국이 인해합과 오해합으로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주는 부시장을 역임했던 등망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축일과 정축년은 보금으로 자신을 의미하며 기유시 식시는 자신의 능력을 의미하는데 자신의 능력으로 경술월 급제고 사람 무리를 포국으로 통제하였습니다. 사주원국에서 술 급제고 사람들의 규모가 크지 않은데 20대부터 화목대원으로 60년간 흐르면서 자신이 통제하는 사람들의 규모가 커지면서 권력이 올라갔습니다. 이 사주는 군대의 사단장을 역임했던 사주입니다. 병일간 자신이 병신합으로 사급제 남자무리를 통제하고 싶어합니다. 병자일주 자신이 임진시와 얼류년 타인과 짜진합 유진합으로 연합하여 포국을 이루어 진사월 권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포국이 자신의 능력보다는 타인과의 연합관계에 너무 의존했고 신사월 권력이 너무 작습니다. 인대훈의 사 권력을 키워주어 빠르게 승진했지만 이후로는 대훈이 30년간 회자축 수 대훈으로 흐르면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주는 큰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정일간 자신이 을사시 인성 경영능력을 이용하여 갑술련 타인과 연합하여 포국을 이루어 계유월과 해일지 경쟁세력을 통제하였는데 경쟁세력에 비하여 포국이 약합니다. 무인대훈과 기묘대훈에 이르자 포국이 단단해지기 시작했고 이 시기에 크게 발전하여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주에서 포국이 성립되었을 때 어떤 경우에 크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였습니다. 포국을 정리하면 땅과 같은 조건이 되어야 큰 부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첫째, 연주와 시주가 월지일지를 동시에 포국해야 부기가 큽니다. 만약 포국이 월주 한 개나 일주만 포국하면 그 부기가 감소하고 이때는 월주를 포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둘째, 포국을 이루면서 천간을 완벽하게 장악한다면 포국이 더 안전하고 부기가 더 높습니다. 셋째, 포국이 튼튼할 경우에는 애원에서 경쟁세력이 커져야 하고 포국이 약할 경우에는 애원에서 포국을 튼튼하게 만들어주어야 재물과 권력이 커집니다. 포국은 매우 훌륭한 격국이지만 평생동안 부기를 완전하게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애원에서 포국이 깨질 때는 명예와 재물이 동시에 날아가 버립니다. 포국의 반대편에는 역포국이 있습니다. 역포국은 경쟁세력이 역으로 영과 시를 장악하여 일주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역포국이 형성되면 인생에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쟁자가 나를 지배해버리니 인생을 경쟁자의 지배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역포국을 이해해야 할 때는 시주가 일주 자신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주가 일주 자신과 연관성이 없다면 경쟁자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주는 식당에서 허드렛일을 하면서 가난하게 살았던 여자분의 사주입니다. 무자년, 재성 경쟁자가 정축시, 관살고 경쟁자와 자축합으로 연합하여 역포국을 이루었습니다. 얼묘일주 자신은 기미월주 타인 재성과 묘미합으로 합하여 재물을 얻고자 하는데 무자년과 정축시 경쟁자가 충미충과 자묘파로 묘미합 자신의 재물을 깨워버리고 묘 자신의 몸도 극해버렸습니다. 이 사주처럼 역포국이 형성되면 경쟁자가 자신을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잘 풀려나가기 어렵습니다. 이 여자분은 얼굴은 예뻤으나 평생동안 운이 없었고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미일간 자신이 병인시, 관살, 재물을 미일지 자신의 재물창고에 임무시켜 사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무술년, 급제, 여자경쟁자가 술미형으로 미일지 자신의 재물창고를 깨워버리고 자신이 가져야 할 병인시, 재물, 타인과 인술합으로 연합하여 역포국을 만들어 자신을 통제하였습니다. 여자경쟁자가 질투하여 기미일주 자신의 먹을거리를 완전히 없애버린 것입니다. 왜 질투를 했을까요? 기미일주는 미, 관살고, 남자창고를 가지고 있는데 병인시, 관살, 남자를 임묘시켜 그것으로 재물을 삼으려고 합니다. 즉, 남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것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술년, 여자경쟁자가 보기 싫은 것입니다. 이 사주는 부모가 일찍 사망했고 10대부터 일찍 고향을 떠나 20년 동안 남의 식모살이를 했으며 40세가 되었어야 겨우 주인이 허락하여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 사주는 경신일주와 인진월, 인성이 신진합으로 자신의 몸을 의미하는데 병술연, 관살과 무인시, 재성이 인술합으로 경쟁제력이 연합하여 역포국으로 자신을 통제하였습니다. 특히 자신을 지배한 경쟁제력이 진술충, 인신충으로 자신의 육체, 신진을 계속 혹사하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남자는 30대 중반에 마약 판매로 체포되어 무기진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자일주 자신을 개미월과 무엇이 경쟁제력이 무계합, 오미합으로 천간지지에서 합하여 무자 자신의 숨통을 완전히 조이고 자미천과 좌우충으로 극해버렸습니다. 완전하게 경쟁제력에게 역포국을 당하여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과연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주일까요? 무자일주 자신이 개미월, 타인의 재물을 무계합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역포국이 응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자일주는 무계합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계합 범법 행위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 사주는 20대 후반에 절도제로 심련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간 남자입니다. 무신년 급제 경쟁자와 개축시 재성 경쟁자가 연합하여 무술일주 자신과 비미월 타인을 천간에서 무계합 하고 지지해서 신축 임묘로 역포국을 하였습니다. 무술일주 자신은 기미월 타인과도 축술미 형으로 극을 당하여 외롭게 있는데 무계합 도둑질로 개축시 재물을 가지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무계합 도둑질이 이루어지면 역포국이 응기하는데 먹고 살 길이 무계합 밖에 없으니 이 사람은 평생동안 도둑질하고 감옥 들어가는 일을 밥먹듯이 할 것입니다. 이 사주는 도박판을 운영하여 불법적인 재물을 취했다가 법적인 제재를 받았던 여자분입니다. 임술시와 이민연 경쟁세력이 인술합으로 매우 강력한 역포국으로 무신월 무신일주 자신을 통제하였습니다. 경쟁세력인 역포국은 상당히 강한 편인데 대원에서도 60년간 역포국을 강화시키는 화목대원으로 흐르면서 인생 전체가 경쟁자의 지배를 받는 고단한 삶입니다. 이 사주는 직업이 재봉사인데 술대원의 남편이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이모일주 자신이 김이월 타인과 오미 합으로 자신의 세력을 형성했는데 병신시 급제 경쟁자가 개충년 관살 경쟁자와 신축 인며로 연합하여 역포국을 이루어 오축천 충미충으로 병오일주 자신과 김이월 타인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자신을 외롭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주는 이 사주는 10세에 물에 빠져서 사망하였습니다. 무신년 재성 경신월 관살 갑자시 급제가 신자합으로 연합하여 강력한 경쟁세력을 만들어 갑술일주 자신을 역포국하였습니다. 갑술일주 자신은 홀로 외롭게 있는데 신유 대원에 갑술 자신의 천강 갑을 신이 극하고 지지 술을 유가 유술 천으로 극하여 갑술이 뿌리채 뽑혀버렸습니다. 갑술일주 자신이 살아남기 힘든 것입니다. 이 여자분은 10대부터 가출하여 윤락행위를 시작하였습니다. 병진일주 자신이 홀로 무척 외로운데 신묘시 돈을 가진 남자와 개묘월 성관계를 원하는 남자가 묘진 천으로 역포국을 이루어 병진 자신의 진 식신 배우자 궁이자 생식기를 빠르게 손상시켰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임술연 성관계를 원하는 남자 무리까지 진술충으로 관계를 맺어 진 식신을 또다시 손상시켰습니다. 병일간 자신은 진 식신 자신의 몸이자 생식기를 이용하여 살아가는 운명이기 때문에 진 식신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 재물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운명입니다. 이 사주의 주인공은 생선 소매업을 하면서 가난하게 살았는데 남편의 술주정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 하였습니다. 임술시 급제 경쟁자가 정민연 타인 관살과 정임합으로 연합하여 경쟁세력을 만들어 개축일주 자신과 자축합으로 연합한 임자월 타인을 역포국하였습니다. 임술시와 정민연 경쟁자의 역포국은 매우 강렬한데 개축일주와 임자월의 자신의 세력을 축술형 자미천 충미충으로 완전히 괴멸시켜 인생에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포국과 역포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감명할 때 포국과 역포국은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포국이 성립될 때는 영과 시가 연합해야 하는데 이때 음량이 다르다면 포국이 아닙니다. 아래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개유령과 개사시 경쟁세력이 병인일주 자신과 갑인월 자신의 세력을 역포국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분은 의대생인데 이 사주는 역포국이 아닙니다. 사유합은 음량이 달라서 포국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주는 갑인월 병인일 개사시의 자신의 목화세력으로 개유년 경쟁자를 제압하여 재물을 뺏아오는 제압형식의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 해온명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포국과 역포국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청간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청간합은 해온명예에서 역시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입니다. 청간합이 사주팔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온명예에서 오사수 해온명예에서 해온명예에서